지금 계신 곳은 수도원 성당입니다. 서쪽 테라스에 있는 예배당은 1022년 노르망디 공작 리처드 2세의 후원금으로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착공되었습니다. 라틴 십자형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십자형태의 복도 아래에는 4개의 지하 예배당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있는 2개의 예배당만 공개합니다. 성당 내부를 보면 전형적인 11세기 로마네스크 양식인데 그 특징인 아치형 창문과 두꺼운 벽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벽의 높이는 17미터이고 천장은 나무로 된 노르망디식 반원 천장입니다. 재단 부분은 백년전쟁 당시에 무너져 14세기 플렁부하양 양식으로 다시 건축되었습니다. 총 24미터 3층으로 복도 부분의 로마네스크 양식에 맞추어 만들어졌습니다. 천장 부분을 보면 우산살을 영상시키는데 후기 고딩 양식으로 하늘로 승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은 로마네스크 양식과 플렁부하양 양식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예배당은 다른 예배당과는 달리 내부장식이 많이 없는데 프랑스 혁명을 거치고 감옥으로 사용되면서 격동의 역사를 거쳐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단 바닥을 보면 유료로 막아놓은 구멍이 있는데 아래층에서 필요한 물건을 가져올렸던 구멍입니다. 그리고 나무로 만들어진 미카엘상을 볼 수 있는데 양손에 들고 있는 막대기와 저울은 사탄을 죽이는 막대기와 최후의 심판 때 천국 혹은 지옥을 결정하는 저울입니다. 이 예배당에 있는 오르간은 18세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성당 중앙에서 왼쪽으로 나가면 이스도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인 메르베이유와 연결됩니다. 메르베이유는 13세기 초 필립 오규스트 왕이 많은 양의 금을 지원하여 그 당시 기술로는 20년이라는 빠른 속도로 건축되었습니다.